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결론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저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다. 유대 문화와 한국 문화의 공통점을 말씀드렸었죠. 체면 문화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차 있는가.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일법에만 능동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이 나오려면 속이 깨끗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의 교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요셉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됐어요. 동반 박사들이 떠났는데 그 다음에 꿈에 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 말씀하셨는데 애굽을 왜 피했는가. 하필이면 왜 또 애굽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에서 보셨지만 애굽에서 종사질을 했었죠. 별로 가고 싶은 동네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 지중해난에 있는 그런 모든 국가가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베들레엠이 이르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를 보시면 애굽까지 한 170만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알렉산드로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는 BC 4세기경이죠. 알렉산드로 대왕이 통치할 때 그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인데 저 때 당시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죠. 애굽 포함해서.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의 저 때 1세기에 한 100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아마 유대인들로서 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동네가 아니었을까. 추측인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야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려고 됐던 겁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계속 보시겠지만 신약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마태복음부터 게시록까지 쭉 보시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도 있고 직접적으로 인용을 안 했지만 내용이 구약에서 온 경우도 있고 정확진 않은데 구약의 내용이 비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인용하신 거죠. 어디서 나오냐면 호세하서 11장 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냈거늘. 저기서 아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제가 질문을 들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주의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했고 헤롯 왕이 안 좋은 일을 하려고 기획을 했고 이스라엘 그리스토는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셉과 그 가족을 애국으로 피신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기에 남겨놓고 보호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못하신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요셉이 그 말씀에 순정했던 면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꼭 내가 피해야 되는가? 볼 수 있어요. 제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혹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오죠? 누가 보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들에게 전이죠. 그 사람들이 업으로서 전문가들이잖아요. 업으로서 사는 사람들이고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보통 설교를 들으시면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곳이 짐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더라. 여러분도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거 대박이 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적용이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다 부자가 돼야 돼요. 다 좋은 학교, 명문 학교 나와야 되고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시면 한 사람도 편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은 없어요. 물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가난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배가 있었고 동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내버려 두고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경우에 순교를 당했죠. 끝에 말씀, 진리를 붙잡다가.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헤롯이 어떻게 했는가. 동방 박사들이 말을 안 듣고 떠난 거를 알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헤롯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또한 선제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그 바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거기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나오는데 라마라는 곳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보시면 나오는데 이 본문 자체는 31장,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한 것이지만 40장, 예레미야 40장 1절을 보시면 그 라마가 그때 당시에 바이빌룸 포로로 가던 사람들의 어떻게 하면 요충지였어요. 거기를 거쳐서 바이빌룸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접경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두 살부터 그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였다가 나와 있습니다. 헤롯이. 계산을 해보니까 두 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넉넉하게 두 살 잡아서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많은 살인을 저지른 건데 이게 왜 굉장히 악한 일이었냐면 2장 4절에 보시면 왕이, 해롯 왕이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알고 나서 아이들을 죽인 거죠. 무슨 뜻이죠? 유대의 왕으로 나신 분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위치가 흔들리니 죽여야 되겠다.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지었는데 저희 삶에 적용을 해보시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세상에 보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험담을 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 식구나 내 편이 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내 편이 해야 되고 내 식구가 해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된 거예요. 내가 직접, 해론 왕의 경우죠.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들어요. 독재죠, 독재.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다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결정권이 있다고 다 휘두르는 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도 아니에요. 한국문화에서는 가부장적인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의견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식구들과 왜 의논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해록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굉장히 악한 것 같지만 작은 일부터 저희 삶을 돌아보시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내가 기분 나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안 좋게 말을 하고 그 사람들을 험담한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또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해롯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해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아켈라오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핍박을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또 느낀 거죠. 요셉이. 그래서 직접 그쪽으로 가지를 않고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갈릴리 지방은요. 그 갈릴리 호수 그쪽 지방은 예루살렘 출신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한국말라면 어? 갈릴리 지방에서 왔구나. 사투리가 들려요.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 엘리트들하고는 좀 다르죠. 레벨이. 어부들이 많고 그래서 갈릴리 지방 가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리스펙트를 안 합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피했어요. 갈릴리 지방으로 피했는데 해롯 왕에 대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켈라오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도를 보시면 아켈라오 지금 나온 아켈라오죠.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그 지역을 지금 관리하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롯 빌립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갈릴리 북쪽 그쪽 담당이었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냥 해롯이라고 표현하는 그 해롯은 해롯 안티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안티파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갈릴리 지역과 페리아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페리아라는 단어 자체는 안 나오고요. 성경에 보시면 보통 유당강 건너 유대의 지경 하면 거기가 페리아입니다.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역할을 했는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보금서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마테옴 14장에 보시면 전에 해롯이 그 동생 빌립이 아내 해롯이 아내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그 해롯이 해롯 안티파스입니다. 요한을 붙잡아서 결국 죽이게 되죠. 그냥 간호성경에는 해롯이라고만 나와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보면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때 당시에 빌라도가 듣고 예수님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다 했거든요. 그 지금 해롯 안티파스가 어디 담당이죠? 갈릴리 담당이잖아요. 그래서 해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해롯에게 보냈니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그쪽으로 보냈어요. 누가 보면 23장에 보시면 그때 또 해롯은 또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렇죠? 시간적으로 참고하세요.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다 보면 해롯이 자꾸 등장하는데 해롯 대왕은 죽었거든요. 같은 해롯이 아니에요. 아직도 살아있네? 그게 아니고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습니다. 갈릴리에서도 나사렛 나사렛이란 동네는 구약에 등장을 하진 않아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아주 볼품없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또 그걸 이루라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말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이란 동네 자체가 구약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까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 이런 건 호세야 11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나오죠? 예리미야의 그 말씀은 예리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에서 좀 나옵니다. 여기는 나사렛은 등장을 안 했는데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했다. 한어성경에는 그냥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 전까지 계속 나온 선지자로 선지자로 그 말씀 선지자는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 단수였어요. The prophet 마태문 1장 22절 2장 5절 등등 2장 17절은 예리미야. 정확히 말씀하셨죠? The prophet 한 거니까 그것을 구약에서 따온 것으로 확인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어에는 그냥 선지자로 되어 있지만 복수입니다. The prophet 무슨 뜻인가 하면 어느 정확하게 한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구약의 내용이 이루어지려고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남들이 부르는 거죠. 저 사람 나사렛 출신이다. 어디들이 출신이다. 그런데 갈릴리가 촌이라고 했죠? 거기에서도 이름도 못 들어본 나사렛이에요. 대략 계산을 해본 사람들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1세기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한 480명 살았대요. 5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사는 아주 조그만 동네였어요. 갈릴리에 거기에서도 그 촌이에요. 촌구성.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 것은요. 어떤 위대한 이름을 듣거나 한 게 아니고요. 별 볼일 없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드리기 전에 나사렛이란 단어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렇게 이론을 펼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드리는 거고요. Dr. 마이어 저에게 오셨던 Dr. 마이어 히브리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지만 그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나오죠. 이세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라고 되어 있는 게 영어 성경에는 브랜치 브랜치예요. 가지 브랜치 from his roots 그 가지라는 히브리 단어가 넷셀입니다. 넷셀 나사렛이죠.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을 가지고 단어가 이루어집니다. 나 쌀 라 그러니까 나 쌀 하담에 알 발음이거든요. 마지막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 이세의 줄기에서 난 한 가지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넷셀 하는 히브리어가 동사로 쓰여지면 이건 명사잖아요. 이름이잖아요. 동사로 쓰여지면 호호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파생어지만 보호한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보호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2사에서 53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갖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2사에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린 걸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미남이시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하면 별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는 분이었어요. 대상적으로 볼 때 멋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몫으로 일을 하셨으면 아버지가 몫이었죠. 도와주셨겠죠. 그러면 밖에서 많이 끓이고 우유빛 스킨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나약한 분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멋을 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면 당연하죠. 나사렛 출신인데. 갈릴리의 촌에서 이름도 없는 나사렛 출신이고 목숨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도 그렇고 로마의 문화도 그래서 거기에서는 육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 몸으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멸시했어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요즘은 뭐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만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흔물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죠. 사람들이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귀한 것은 세상적인 것 물질 명예 이런 것 그렇죠? 인간관계 이런 것만 귀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에 관한 거죠. 유한복음 1장에 보시면 안드레와 안드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서 그 다음 장면이 그 다음날 빌립이 나다나에를 찾아 일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예시하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라 했는데 별로 좋은 소개는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다. 그럼 여러분 하나 저희가 적용할 것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것이 나다나에를 찾아가서 일렀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분문에 보시면 그 박스 안에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애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메시야를 만난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별 볼일 없거든요. 그런데 찾아가서 진리다. 모세 오경에 말하는 그 일보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무엇을 전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사이즈가 작고 설교를 하는 것이 성경 말씀만 하니 그런데 뭐가 있겠어? 할 수 있는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전하시면 안드레는 어떻게 했죠? 말하고 나서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데리고 계십시오. 그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들으시는 것을 아신다면 그 진리를 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를 오든 안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를 전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봐라. 나사렛 예수하니까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날 수 있겠느냐? 아니 그런데서 누구 좋은 게 날 수 있겠니? 그만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나사렛이 무슨 갑자기 예루살렘 출신이 지금 꽉 찼는데 바리샌들부터 엘리트가 꽉 찼는데 저의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주위 분들에게 신실하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답을 말씀해 버리시면 제가 질문할 게 없는데 건물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프로그램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저의 교회를 소개하실 때 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인데 나사렛 예수를 발견하고 전한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작은 교회에서 빌림이 뭐라고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 했습니다. 한번 들어봐라 말씀 그래서 나타난 일이 어떻게 했죠? 진짜 제자가 됐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러면 아 여기 보니까 와서 보라 하니 전도가 되더라 우리가 전담은 100% 확실하게 되겠지? 아닙니다. 전도도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오는 것도 아니고 다 듣지도 않아요. 한 번 듣고 그냥 꺼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뭐죠? 전도하셔야 돼요. 진리를 전하셔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대학 가운데 막 다른 얘기하다가 성경 말씀 얘기로 싹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거. 아이고 또 시작이다. 어떤 교회 전도사님은 얘기하다가 제가 말씀 시작하면 아이고 저분 또 시작이네. 전도사인데 말씀 얘기 되게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는 무엇을 권하고 나누는가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 밥 사주는 게 목적이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영혼은 내 뜻대로 내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들어갈 때 그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선교사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가 선교사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지나다니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어? 메시아네? 그리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선교사 이런 파송하는 이런 것은 선교계에 나오지 않는 칸셀입니다. 선교 전도는 평신도들이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떤 전문가들의 좌압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보시면 착한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대하기에 편한 분도 있고 굉장히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착한 사람만 돼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겠죠. 마음밭이 고와야 됩니다. 만숨으로 변할 수 있겠죠. 거친 사람이라도 말씀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말씀 받지 고와 지겠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굉장히 힘든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과 믿음이 충분히 들어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는데 굉장히 껄끄럽게 행동을 한다. 왜 그럴까요? 옛사람이 죽지 않은 거죠. 안타깝지만 진리의 탑은 없지만은 내 성격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 불편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가지고 뭐 했을까요?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니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일컬음을 받은 거죠.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 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 신함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었죠. 그게 칭찬의 말이 아니라 아이고 나사렛 출신이네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니다. 한국말로 뭐죠? 예수장이다. 그 말이에요. 칭찬의 뜻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 만나면 맨날 말씀 얘기하고 맨날 배우고 가르치고 뭐하는 거냐 시간도 없는데 노예들이 반복할 것도 없는데 예수장이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남들에게 멸시를 받으셨다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인 칭찬하는 말 아니고요. 아 저 사람 맨날 말씀만 얘기하고 그런 얘기 들으셔야 돼요. 그냥 어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안됩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읽으시죠.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의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사도행전 처음에 보시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고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6장은 처음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말로 하면 안수집사죠. 영어에는 안수집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냥 집사예요. 우리가 말하는 안수집사. 결국 서류집사 이런 건 원래 없는 거죠. 성경에. 미국 교회에서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곱을 택하라 그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안수집사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믿는 자의 수가 늘었다고 계속 표현을 하다가 뭐라고 나왔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열두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든 성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일곱을 택해서 집사로 세우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특별한 훈련받은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정에서 그들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불렸다고 돼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모든 제자를 불러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불러서 너희들 가운데서 집사를 세우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뭐죠?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 제가 3년, 4년 한 5년 정도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께 많이 배우면서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항상 전도, 선교, 집회할 때 나오는 본문이죠. 마태봉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교 전달하고 좀 달라요.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목사라고 하던 선교사라고 하던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 삼으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또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보통 제가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항상 있죠. 어느 교회나 떠나시는 분이 계시고 오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녀들 부르신 분들은 친구가 많아서 저쪽으로 갑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 그렇군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죄송하지만 부모님도 자녀들의 친구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는 뜻인데 그것은 교회라는 개념 자체를 일 못하시는 분들이죠. 교회를 친구 때문에 옮깁니까 여러분? 거기는 황력이 좋습니다. 건물도 좋고 AC도 잘 나오고 음악이 또 듣기 좋습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려야죠. 그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모임이 많고 바자에도 매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옮기시는 분들은 종종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가시는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교회 옮깁니다. 한 거 본 적 없어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안 하고 강단에 서서 예화만 하고 재밌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옮깁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 저의 교회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좀 안 맞고 그 티칭하는 걸 말씀을 나눴는데 설명을 들었는데도 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옮기시는 분 들어본 적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는 것은 본 적이 없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로 옮기는 것은 종종 봅니다. 자녀 때문에 옮기던 뭐가 됐던 그 옮기는 이유가 성경 말씀과 진리에 국한된 게 아니라면 그분은 교회를 그냥 친교학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자녀교육에서 다니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많이 부족하죠. 저희 교회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오시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저는 저희 말씀을 들으시는 저희 성도님들 온라인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들으세요.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고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얘기를 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영어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질문도 많았고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 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이란 얘기죠. 여러분이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이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카 전서를 쓸 때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 실루아노하고 디모디하고 셋이 이렇게 팬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실한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가 자랑스러우세요? 교인들이 기쁘십니까 만나시면? 그 생각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섬기셨던 목사님도 계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말을 같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과 도역자들만 성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나 자랑의 멜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섬기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을 내세우겠어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거 진짜 아무 소용 없잖아요. 어떻게 내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신 성도님들 그리고 말씀을 바로 선포했던 사역자들 서로에게 결론 같이 읽으시죠? 박사 내내는 거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교회 저희 신실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계속 발전해 나아가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한 드립니다.